사실 뭐 최영도의 대사도 주옥같은 대사들이 많았어요. 뭘 뭐 이렇게 완전 신나게 이런 대사라든지 굉장히 많았지만 특히 탄이 대사도 우리 김탄, 이민호씨 대사에 탐나는 대사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나너 좋아하냐, 나너 보고 싶었냐부터 시작해서 그거 솔직하게 대본받고 해봤나요? 안 해봤나요? 그 대사. 나너 좋아하냐부터 시작해서 다 해봤죠. 근데 민호영의 대사뿐만 아니라 저는 좀 거의 모든 배우분들 대사를 나였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초반 분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나중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그랬고. 우리 최영도가 뽑은 김탄 최고의 대사는 뭡니까? 나너 좋아하냐가. 그거 그러면 최영도 식으로 한번 살짝 부탁드립니다. 이미 나너 좋아하냐 하셨는데 자, 전국의 최영도 아리, 영도 아리 여심을 들었다 놨다 할 나너 좋아하냐. 여러분들 심호흡 한번 하시고 들으세요. 민호영 죄송해요. 나 너 좋아하냐? 이럴 때 노래 그냥 들어야 되는데 심장 어택을 하네요, 정말. 좋으네요. 민호영 죄송해요. 뭘. 민호 씨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최영도 대사. 자, 김호빈. 세 번째. 난 그 대사가 진짜 좋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 대사 있잖아요. 뭘 어떻게 내가. 뭘 어떻게 내가. 네 비밀은 무겁고. 난 뭐 내 걱정만으로도 힘들고. 이 대사 있잖아요. 그 대사 너무 좋았어요. 저도 대본받고 너무 좋았고 감독님도 좋아하셨어요. 이민호 씨도 그 대사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가? 그렇죠.